계속해서 내가 당신이라면 앵콜성 듣겠습니다. 앵콜성 듣겠습니다. 무슨 일도 모르겠나 하나요 수령을 다 바쳐 사랑한다면 그 약속은 현나요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한 명 삶을 살려가며 따라갈 텐데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이 앵콜성 다 바쳐서 사랑하며 살겠는데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아프게 가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지 마요 나를 잡고 울고 불고 하던 당신이 무슨 일도 외면 하나요 수령을 다 바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그 약속은 현나요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이 앵콜성 다 바쳐서 사랑하며 살게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아프게 가지 말아요 날 두고 가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네 김선장 네 김선장 네 김선장